인천시가 30년 이상 전통을 지켜온 이어가게 10곳을 선정했습니다. 인천시는 이어가게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시설 환경 개선비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. 또 인증 현판도 제작해 가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. 한편 인천시는 2020년부터 전통을 지키고 있는 오래된 가게를 발굴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이어가게 26곳을 선정했습니다. 한편 인천시가 30년 전통을 지키고 있는 오래된 가게를 발굴하고 있습니다.